자 4차 함수 나왔네요 구간 여기에서 뭐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 이런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찔이 되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극대가 있는 상황도 있구요 이렇게 극소만 있는 상황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움찔이 되는 경우 있을 것이구요 휘리릭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내려와서 휘리릭 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차수 같은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런 케이스를 거의 거의 뺀다라고 보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주로 4차 함수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알다시피 얘는 극대육소가 몇 개입니까 3개지 극대육소가 3개라는 거는 도함수의 근이 3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움찔이다 움찔 움찔은 뭡니까 프라임 도함수의 근이 중근일 때 되는 거지 그래서 중근하고 그냥 그냥 근 하나 가질 때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 얘는 근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휘리릭이 되는 경우는 뭐니 F플라임 도함수의 2차식이 근을 갖지 않는 허근을 갖는 그런 상황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요 즉 원함수의 어떤 함수의 그래프는 도함수의 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자 F플라임 X 한번 해볼게요 4X3제곱-12X제곱-16X 이렇게 되니까 일단 뭐 X로 근 하나 뭐 할 수 있어 묶어낼 수가 있잖아 그렇지 어 4X로 그냥 묶어내자 4X로 묶어내면은 X제곱-3X-4야 그러면 여기서도 근이 X-4X 플러스 1 이렇게 근이 3개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그래프가 어쨌든 요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4가 될 것이고 얘가 순서대로 0이 되고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쵸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감소하는 거는 뭐 여기잖아 여기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ab가 둘 다 0보다 큰 구간에서 감소하니까 아 이 구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 최대값을 부활하겠네요 그럼 당연히 가장 큰 감에서 가장 작은 감을 빼면은 우리가 찾는 감이 나오니까 다음은 4번이 정답이다 이 정도로 사치함수의 그래프의 계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도함수의 근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12분 문제 한번 보시면 3차 함수에요 역함수를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네 역함수 라는 말은 뭐하고 같이 쓸 수 있냐 뭐 일대일 대응 또는 증가만 감소만 이러한 용어들하고 자리 바꾸면서 문제는 가끔씩 잘 출제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가 지금 3차 함수 여기가 음수니까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움찔해서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역함수를 갖는다든지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증가 또는 감소만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지금 이 단어 이름이 뭐니 도함수에 활용해야 즉 도함수 없이는 모든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가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도함수의 근이 몇 개야 한 개가 될 것이고 얘는 도함수의 근이 몇 개가 되는 거니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근이 없거나 한 개인 상황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극대하고 극대하고 극소 이야기 좀 하고 있네요 3차 함수입니다 이거의 극소값이 2를 갖는다 극대값은 누구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극대하고 극소 이야기 좀 하고 있네요 3차 함수입니다 이거의 극소값이 2를 갖는다 극대값은 누구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3차 함수 양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극대가 될 것이고 여기가 극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인 F플라이맥스 3x제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풀마 1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극대 극소가 되겠구나 정론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 1, 얼마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1, 극소값이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는 1,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값 크리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친구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극대값 구하시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해보시면 답은 3번이 나옵니다 14번 한번 넘어갈게요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가벼운 문제들지 계산 문제들 4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상수 AB에 대해서 여기에서 극소다 라고 얘기했네 4차 함수가 얘가 요렇게 생겨야 될 거야 그래야 극소가 몇 개가 나올 수가 있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세 개가 있을 것이고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거를 지금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f'x를 구해보시면 4 내려오니까 x 3제곱이 되고요 3 내려오니까 x 제곱이 되고요 2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서 x로 묶으면 x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에 해보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니까 0 3 마이너스 2 그러면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거 찾는 거니까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해봐라 다음은 얼마야?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x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전혀 미지수가 없잖아 그렇지? 미지수가 없으니까 극대값 부하는 A값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여기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곡선 fx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ab 길이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거든 그래프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간단할 거 같아 fs가 뭐 얘가 양수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 x이퀄 A에서 극대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선생님은 요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b점이 되고요 얘가 a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지? 지금 문제 뭐 구하는 문제 여기서 보니까 ab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이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쵸? 이런 거 물론 다르게 풀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비율관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왜? 우리는 누구를 구할 수가 있어? 이 변곡점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다고 변곡점의 위치 알겠지? 자 일단 그러면 그때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f5 플라임 x 한번 구해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니? 6입니까? 6x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3x로 한번 묶어 보면은 x 마이너스 2니까 0하고 2다 그러면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가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변곡점은 당연히 1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 3이 된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죠? 비율관계에 의해서 극대에서 변곡점까지 변곡점에서 극소까지 그 다음에 극소에서 또 하나 지나가는 점까지의 길이는 이 길이가 모두 뭐가 돼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그런적으로 얘는 0이고 얘는 3이니까 다음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은 끝나겠습니다 16번 넘어갈게요 자 잘 보고 있죠? 함수 3차 함수가 있습니다 x이퀄 3에서 극값을 갖는다 x이퀄 3에서 극값이라는 얘기는 뭐 F 풀라인 3이 0이라는 거는 내가 알 수 있고 그치? 극값 만약에 얘가 뭐 알파를 갖는다 그러면은 아 F3이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극값까지 나에게 알려줬다면 나는 몇 개를 알 수 있는 거야? 두 개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이 친구 F 풀라인 3을 가지고 여기 있는 a는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F 풀라인 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6x 제곱 마이너스 2ax니까 2x로 묶어보니까 3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0하고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0은 뭐 될 수 없으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 3이 되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a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9가 된다 근데 뭐 극소값이네 그치? 그럼 극소값은 어디서 갖게 되는 거니? 0에서 갖게 되는 거잖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요 x이골 3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어? 잘못부분했네요 여기다가 뭐를 넣었을 때 얘들아 3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지 응 자 3을 한번 집어넣으면 9,6에 5,5,4가 되고 3 집어넣으면 6에 2가 0이니까 a는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a는 9야 그러면 이 3차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x이골 0이고 얘가 x이골 뭐가 되는 거니?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맞죠? 자 극소값 구원하고 있으니까 여기 위치를 내가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어서 마무리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도 뭐 그냥 계산 문제인데 4차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x이골 1에서 급값 이걸 갖는다 여기서 주는 힌트가 몇 가지라고? 두 가지란 얘기지 뭐 f1이 뭐 3이다 정도 그 다음에 f1이 뭐다 0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ab 값을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한번 해보면 일단은 f' x 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4x3제곱 플러스 3ax제곱 4b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하고 얘 집어넣으면 되니까 1부터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ebb니까 3b가 3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3b가 2가 된다 이런 식 하나 구할 수가 있고 f' 1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네요 그러면 4 더하기 3a 더하기 4b가 0이다 되니까 3a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두 개 연립해 가지고 ab 값 구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구요 b는 2가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a하고 b 한번 넣어서 세팅 한번 해보면 1에서 극값 그 다음에 c에서 극소값 그 다음에 e에서 극소값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여기 도함수에다가 먼저 한번 a 넣어볼게요 그러면 f' x가 뭐가 되냐면 4x 세제곱이 되고 a가 마사니까 마이너스 12x제곱이 되고 b는 2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까 8x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4x로 묶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0, 1, 2가 될 것이고 ab값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극소값 극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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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지 얘만 가능하다 그래야 극대값을 가질 거니까 그러면 f' x의 근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f' x의 판별 식이 0보다 뭐 하면 됩니까 크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x을 구해보면 3x 제곱 2ax 더하기 a가 될 것이고 판별식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야 된다. 0하고 3이잖아 a가 이렇게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부활하고 했으니까 답은 4가 정답이다 이 정도 풀면 될 것 같습니다.